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사레이다가 전력화됩니다. 하나 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a사레이다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계약규모는 1,100억원으로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kf-21 a사레이다 양산사업은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돼 추진됩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하나 시스템은 최초양산 20대를 시작으로 향후 후속양산까지 안정적으로 a사레이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레이다는 공중과 지상해상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다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장비로 꼽힙니다.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다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표적과 동시교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내 기술로만 a사레이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 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에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대한민국 레이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트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a사레이다 성능을 입증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한 정을 받아 드디어 첫 양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한편 하나 시스템은 지난 5월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사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a사레이다의 첫 수출을 알렸으며 국내 최초로 항공용 a사레이다의 공냉식 기술을 적용해 개발하는 무인기용 a사레이다 개발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보험메일 채널아이디였습니다.